때가 되었습니다 프리맨 박사님 잠에서 깨어나세요 물론 남들이 노력하는 동안 당신이 잠만 잤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될 수 있었던 순간에 당신 당신이 활약할 시간이 다시 왔다고 말해두죠 영웅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세요 박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리 타는 거 못 봤는데 입어보게 어서 특수복을 입게 어디 보자 거든 자네의 H.E.V.E. 특수복이 아직도 딱 맞는구만 최소한 장갑은 빨리 쓰 몇 가지 수정하긴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설명해 주겠 자 어디 보자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여기 있는 용의자 여기 용의자이를 잡았다 다이체민 ventilation 졸 helium monastery も 항암함 h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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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